CBS TV의 전태일 50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기독청년 전태일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전태일 열사의 삶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불어낸 다큐멘터리로 전태일이 일기장에 쓴 신앙 고백들과 친구, 가족들의 증언 등을 통해 그의 이타적인 사랑이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줍니다. 또 그의 죽음 이후 전태일의 정신을 본받아 고난받은 자들의 곁을 지킨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지금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. 방심위는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재조명해서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